예로부터 알프스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전략적인 요충지였습니다. 브랜드성 역시 로마시대에 지어진 군사적 요소였죠. 성으로 올라가기 위해선 알프스 산악지역에서 교통수단으로 사용되는 푸니쿨라를 이용합니다. 경사면을 올라가는 승강기의 한 종류죠. 올라가면서 마을이 다 내려다 보이네요. 해발 400미터에 있는 성 아래로 마을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습니다. 2000년 전 지어진 성을 지금은 호텔로 이용하고 있습니다. 이곳의 호텔 담당자가 보여줄 것이 있다고 해서 따라 들어가봤습니다. 와우 2000년 전 성을 지은 것은 물론 알프스의 물까지도 이용한 흔적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. 알프스의 맑고 깨끗한 물을 생활에 이용할 줄 알았던 고대 로마 제국 사람들의 지혜. 이곳은 도로마이트입니다. 거의 전형적인 석회입니다. 오해. 이 롬한민국을 찾아봤던 주장관에서 만난 후에 가속해 봄을 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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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봄. 한층 아래로 내려가 보니 당시에 전령들이 사용했던 공간이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었습니다. 주방으로 사용된 곳에서도 돌로 만든 초대형 오븐이 발견됐죠. 그 옛날 이곳을 지키기 위해 전령들이 사용했던 이 공간은 무엇보다 튼튼하고 안전해야만 했습니다. 돌로미티의 단단한 바윗돌로 지은 섬. 적의 침략으로부터 이곳을 지켜준 철옹성 역시 돌로미티가 있어 가능했습니다.